오늘은 해적뿌링이야 출발하기 전에 요걸 딱 눌러가지고 닷을 올려 도시를 딱 내려 그러면 이제 바람을 타고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도시를 이렇게 방향을 왔다갔다 그리고 이게 조종하는 겁니다 유씨야 조심해라 잘못함 떨어지면 죽는다 조심해라 자 어디로 가면 되나? 어.. 직진하시죠 직진! 직진을 하라고! 최대 출력으로 가슴아! 직진야 이거 부딪치기 전에 브레이크 잘 걸어야 된다 왜? 물 찼어? 야 물 언제 찼냐 이거 빨리 빨리 침 흘러간다 빨리 빨리 퍼 아니 이거 왜 시도 때문에 없이 물이 들어오냐 아 이거 AS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냐 야 이거 섬 진짜 크다 장난 아닌데? 야야 부딪친다 암초 부딪친다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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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야 고친 지 얼마 됐는데 또? 설마 야 또 빵꾸났어 또 빵꾸났네 이거 순환의 순환의 시대다 야 됐다 고칠 수 있어 걱정하지마 여러분 원래 이게 고정이 잘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물이 있는 건가? 야 갈림길인데 너가 위로 올라가 내가 여기로 갈게 몰라 나도 이게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거 뭐 돈도 벌더라고 내 생각에 이거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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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삽이 있으니까 뭔가 보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큰 섬이야 저기 뭐 집 같은 거 있다 노래 한 거 듣고 가시죠 형님 노래 야 그 노래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제가 도둑이오 틀어 드릴게요 뭐냐 이거? 야 이거 언제 이런 걸 샀대 아 맞아 잠깐만 휴지야 나 따라와봐 왜요? 내가 아카다가 알았는데 배에 가면은 미션을 받을 수 있거든? 마을에 가면 마을에 가면 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명단병이 가버릴 수 없던 이걸로 딱 힌클리스로 끝나는 거고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너 지도 잠깐 안돼 그니까 일단 나가 리브 게임 누르고 다시 대기실에서 만나자 부렁이들 나 진짜 하는 법 알았어 지금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마을에 가면은 미션을 준단 말이지 그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의 섬에 가면 아마 보물 지도에 보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만약에 보물을 찾게 된다면 나에게 선물을 주겠어 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걸 먹지 않도록 건배 건배 잠깐만 여기 보물 주는 사람 아니 그 미션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잠깐만 보면 아 미션 맞냐 골드 스타스터 항해니까 맞는 거 같은데요 맞는 거 같지 일단은 우리 한번 내가 지금 브롱이가 그랬는데 작은 섬에 가서 X표시 있는 데나 해골이 있는 물 주변에서 물 퍼내면 보물이 있대요 작은 섬에 일단 한번 가보자 잠깐 약간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방향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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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스 좋았어 자 이제 브레이크 좀 걸어줘야 돼요 미리미리 속도 줄일게 자 이 섬에는 간단하게 가서 좀 살펴보자 그냥 야 물 아름다운 거 보소 오우 자 볼게요 여기에 보물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아 이 섬 빈 섬이야 이 섬에 아무것도 없어 허탕쳤구만 이거 야 겁나 어렵다 이거 어떻게 찾냐 잠깐만 나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놓을게 자 요거 똑같은 거 찾을게요 이거 아니야 숫자랑 영어보고 찾는다고? 아 DE 야 천재다 너? DE 45 와 브롱이들 진짜 와 DE 45 찾았다 야 천재 아니냐? 이건가? 설마 이건가? 오 다 왔다 샌디샬로우 자 자 잠깐만 이제는 속도를 줄여야 돼 휴지야 우리 보물찾으러 왔어 속도 줄여야 돼 보물찾으러 왔다 브롱아 어 이거 보물찾으면 나 피자 먹을게 보물찾으러 간다 나 브레이크 걸었냐 벌써? 어 가품사 시킬래 너 잠깐만 정신 안 차리냐? 정신 안 차리냐 너? 브레이크였어요? 그래 이거 브레이크라고 자 바로 옆에 섬이에요 여러분 보물섬입니다 야 뜬금없는 지역에 보물이 있네 어 야 저기 해골있거든 조심하고 스나이퍼를 들어 스나이퍼를 해골 먼저 처리한다 스나이퍼를 왼쪽거 내가 오른쪽 쏜다 자 하나 둘 발사 나이스샷 야 휴지야 에임 실화냐 여러분 제 에임받죠 에임받죠 야 실화냐 핫 핫 야 조심해 여기 해골 많다 지금 보물이 있어가지고 해골이 많아 내가 지도좀 볼테니까 아이고 지도좀 볼게 숲이 많은 곳에 위쪽에 있어 야 근데 여기 맞냐? 나 지도 한번 보고싶다 근데 아 그니까 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못보냐? 이거 못봐? 잠깐만요 지도 한번 들고 있어봐요 어 보이지? 보인다 보인다 야 이거 어디지? 잡았어요 여 여기 맞냐? 야 내 배에가서 지도 한번 보고 보고 올게 너 지금 해골 해골 좀 잡고 있어봐 여러분 제가 지도 제대로 한번 볼게 근데 이 섬이 맞는거 같거든 내가 봐도 피자 먹어야되는데 봐봐 DE좌표에 23456 DE에 23456 그면 우리가 DE에 23456 좌표까지 왔어 DE에 23456 되면 섬이 엄청 커야되지 그니까 좌표가 틀렸고 섬 모양만 보고 가라고? 아니 섬 모양만 보기에는 좌표가 의미가 없는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지도 못 찾아서 멘붕 왔어요 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롤리 아일랜드다 롤리 아일랜드다 틀렸다 롤리 아일랜드 야 지금까지 뻘찌한거야? 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알 수 있다 아 형 근데 너무 멀어 아니 아니 자 야 정면에 보이냐? 정면에 보이는 섬이 롤리 아일랜드다 야 이게 롤리 아일랜드야? 아닌데? 잠깐만 나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 잠깐만 볼게 잠깐만 나 지금 헷갈려 야 롤리 아일랜드야 이게 롤리 아일랜드야 이게 오케이 야 속도 줄인다 속도 줄인다 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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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적 야 해골 겁나 많거든 조심 와 해골 너무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저 정도면 다 처리할 수 있어 엄청 작다 진짜 야 여기서 또 아 너무 작아요 에임대결이냐? 아 잠깐만 이거 배가 너무 흔들리는데? 자 누가 먼저 잡나 하자 샷 잠깐만요 샷 야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포트나이트할 때는 에임 고자였는데 야 조심해야 된다 이 해골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 잡으면 안되지 보물이 눈앞인데 지금 보내 버리고 자 휴지야 좀 방어 좀 해줘 나 보물 위치 좀 볼게 자 저기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기다 요기다 이 돌 뒤에 요기다 요긴거 같은데? 맞아요? 어 요기 요기 요 근처야 요기 맞지? 간다 야 보물이다 보물이다 야 저 해골 뭐냐 분명히 팍 분명히 팍 못하냐 해골? 야 야 야 해골 처리해 해골 온다 야 발견 보물 발견 야 드디어 야 해골 조심 야 해골 처리해 해골 처리해 처리하고 금은보화를 다 쓰러 간다 우리는 핏자 조심해 너 죽는다 이 세상에 보물 다 될 것이야! 가자 이제 우리 축배를 들자 잠깐만 휴지야 나 한 입만 먹고 할게 자 여러분 축배를 들라고 여러분들 댓글들도 뭐 갬대지니 보물 가져왔습니다 보물 가지고 왔소 하하하하 팔았다! 뭐야? 얼마 준거야? 200억? 돈을 이거밖에 안 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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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